무탑 131층 갑니다. 도전에서 100회 오롤리테오로 갑니다. 오롤리테오 델론즈, 린소이 이렇게 일단 짜봤는데 덱이 이렇게 밖에 안 나왔습니다. 어어어!? 대리쫄작 방송을 해 보라고? 시렀네. 개멋있네. 앗 앗 찌렸고 자 요거요거요거 깰게요 무비패시브 놔둬 그냥 무비가 찌를받아도 되는데 어.. 저 필요하면 맨날 주잖아 나는 뭐 킥뼈를 나한테 달래 개질리네 이씨 나한테 달래 갑자기 죽게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근데 그것만 아세요 킥뷰 달고 방송오면은 광고 안보지 그럼 나한테 광고 수익 안들어와 아 이제 킥뷰 안좋아도 되겠지 지난번처럼 무난하게 깨졌으면 하네요 님 저번에 했으면 이번에 안되는데요 에? 여기가 뭐 무탑 공장인줄 아시나 저번에 했으면 안되요 무탑 공장 아닙니다 저 공장장 아닙니다 공장에 뭐 기름칠을 해야 공장이 돌아가지 내 운이 킥뷰 달라고? 뭐고 갑자기 킥뷰 달라노 갑자기 다 왜그래 큰거 백장에 한 번 더 해준다고? 아 그런 얘기 누가 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 하지마 그 진입장벽 높아진다 방송 백억씩 아 그런 말 하지마 누가 그런 말 하는데 자꾸 그런거 하지마 아 뭐 그런거 하지마 뭘 유도하는거 같다고? 아 뭔소리야 그런거 하지마 장난으로 하던데 그런 말 하지마 이제 유도 이런거 하지마 아 진짜 보기 좀 그렇다 유도 하지마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그런거 하지마 진짜 잡아 잡아 벌써 끝나있죠 여러분들 게임 다 끝나있지 달성이였니 잘가요 아이고 아이직느니 아이고 진입장벽 낮아졌다 진입장벽 낮아졌다 진입장벽 낮아지니까 새로운사람 킥 펭협도 하고 이러잖아 아 펭협 너무 고맙습니다 열게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진입장벽 낮아졌다 무사진은 그 세자리부터 어 어 그 두자리는 그 갓 쓰고 있고 무수한 50개 이상부터 이제 자 그렇지 여러분들 놀면서 해도 깨는 즉